장범준씨고요 태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태민씨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는 황상훈 형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김민환 매니저 형 김태훈 매니저 형 양민호 형 네 태민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더 행동하게 해주신 샤니월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행동하게 해주신 샤니월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레시얼 넘버라는 곡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 태민! 와! 와! 일단 이렇게 쇼챔피언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트로피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! 수고하셨습니다 네!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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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위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일단 정말 정말 많이 부탁했던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례를 인해서 되게 생각나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대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촤용하려는 hang zeigen 수고하셨습니다 너무일단 선생님 응땅 박 Miche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턱 수고하셨습니다 행동 아주 신박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더 유시미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시는 네 홈멘씨를 축하드립니다 해줘야 된다 진짜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.